하나님의 말씀에 참되게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하는 자와 거하지 않는 자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목회,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의 깊이라면 우리가 목회가 좀 힘들겠죠.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한계총이 헤매는 것처럼 정말 헤맬 수 있고 이 땅 교회가 허탈한 방언을 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처럼 혼란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이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수그루당당, 수그루당당, 랄랄랄롤롤롤 이상한 방언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혀를 귀신한테 맡김으로 인해서 혀를 악한 형한테 맡기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불의요, 불의의 세계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는데 그로 인한 결과는 참담하죠. 혀를 악한 형한테 맡기게 되면 우리의 신앙 체계 전반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위태로운 상황은 더러 많은 부분, 귀신 방언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광호 보사님,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현재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훗날 주님 앞에서 비참한 결과를 마주할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본인한테 누가 이렇게 알려줘도 듣지도 않으실 겁니다. 또 한기총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한기총은 회귀해야 되고요. 한기총은 돌아서야 되고 한기총은 정말 깊이 깊이 주님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한기총이 무엇을 추구하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기총에 속한 많은 교단들이 회귀해야 됩니다. 그중에 침내교가 또 속혀 있는데 저는 이번 9월 달에 저희 교단이 한기총을 탈퇴하지 않으면 또는 한기총이 변하지 않으면 저는 장로교로 교단을 옮길까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갈 겁니다. 비록 좁더라도요. 너무 좁더라도 아무처럼 이 아침에 코로나로 번지는 코로나 때문에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는 정광호 목사님 교회를 보면서 또 한기총을 생각하면서 참담함이 극에 달해서 이 영상 하나를 올립니다. 부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회귀할 자는 또 회귀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